글을 읽고 이해하는 학생들의 문해력이 예전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자어와 글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단어의 뜻을 엉뚱하게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에게 금일과 사흘 등 몇 가지 단어의 뜻을 물었습니다. 제대로 답변하는 학생도 있지만 일부 단어의 뜻을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5,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1.8%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저하됐다고 답했습니다. 학생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교사 19.5%는 학생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해당 학년 수준보다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답했고 어려운 단어나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글의 맥락과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적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답한 실제 사례를 보면 이부자리를 별자리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거나 고가다리를 비싸게 만든 다리라고 발표하는가 하면 시험을 보는 도중 혈연의 의미를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도 평소 공부할 때 긴 글을 읽는 것이 힘들거나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사들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을 문해력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서 부족과 어휘력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해력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사들은 학생들의 독서 활동과 어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초적인 실태 조사와 촘촘한 분석부터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독서 활동이라든지 쓰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학교와 연계해서 읽기 교육, 쓰기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런 방안들이 모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책보다 스마트폰이 더 가까워진 요즘 세대. 문해력 저하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